서라가 그 녀석만 봐 니 옆에 있고 싶어? 나랑 어디 좀 가자 널 처음 본 곳도 니 근처였어 너 왜 이렇게 심장을 빨리 뛰어? 너만 알면 뭐해? 서라는 니가 누군지 모르는 다 고백할 거예요 절대로 말하지 마 서라가 혼자 남겨져요? 이렇게 끝이 정해졌잖아 아무 말 말고 떠나 보고 싶은데 서강 오빠 너 기다리느라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? 오늘 하루만 더 같이 있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며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